탈을 만들어서 몸통에 붙이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. 우선 플레이트 펜으로 이동한다면 실린벌을 가나트려줍니다. 여기 바로 펜으로 이동을 하구요. 실린벌을 이렇게 시킵니다. 레디우스를 조절해서 컴퓨터 벗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. 페이크 서류먼트는 2개정도 시작하구요. 이 서류먼트는 윗각판으로 조절해줍니다. 크 !!! 조금 더 Señor 좋습니다. 아직도 움직일... 표시 inquisit 감사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Convert to !! !!!! 펠리니언으로 선택해요. 펠리니언을 선택하구요, 윗부분의 푯과 아랫부분의 탭을 주, 라이프에서 라이프 엑스림을 눌러서 화화를 만들고 버텍스를 리범을 해서 화화를 맞춰줍니다. 모델을 선택하고 옆부분 메코드을 선택한 후 슈퍼퀴드 상태에서 모델 한번 버텍스를 조절해서 만들어납니다. 다음은 라이프로 이동합니다. 라이프로 이동을 하세요. 그룹에서 보이는 파워 위치로 이동을 시킨 후 잡고 조절해 줍니다. 라이프로 이동을 조절해 줍니다. 라이프로 이동을 그 부분을 반복하고, 그 부분을 반복해서 조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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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해서 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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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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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단전은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리 부분을 만들어서 구축을겠습니다.